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예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2사에서 42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말없이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자처럼 내가 불을 짓고 숨이 차서 헐떡이는구나 내가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다 황폐하게 하며 풀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강과 연못을 말려버릴 것이다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며 그들 앞에서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상을 신뢰하며 그들을 신이라 부르는 자들은 배척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귀먹어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눈을 떠서 보아라 내 종보다 더 눈먼 자가 누구냐 내가 보내는 사자보다 더 귀먹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많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들을 귀가 있으면서 아무것도 듣지 않는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기쁨으로 그의 율법을 훌륭하고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약탈을 당하고 다 굴속에 갇혀 죄수신세가 되었구나 그들이 약탈과 강탈을 당해도 와서 그들을 구출해 줄 자가 없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듣겠느냐 이스라엘을 약탈할 자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는 그에게 범죄하였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분노를 쏟아 경란 전쟁을 겪게 하셨다 여호와의 분노가 불붙듯이 타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강아지를 저는 키워본 적은 조금 있었네요 조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키운 적이 있었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집에 서열을 안다고 해요 혹은 본인이 정한다고 하죠 누가 제일 이 집에 1등이고 우두머리고 그 다음이 누구고 그 다음이 누구고 서열을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열 중에 자기 위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은 눈치를 보고 따르기도 하고 서열이 낮은 사람은 우습게 보고 그런 게 있는데 가끔 저희 집에 강아지를 다른 집 강아지를 빌린다고 해야 될까요? 봐줘야 할 때가 되면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강아지들은 꼭 저를 가장 최하위 서열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저희 와이프 말은 정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그 중에 하나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 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것을 너희 왜 보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너네 언제 너가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줄래? 막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막 겁에 떨고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뭐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서는 소망이라는 게 사실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삶의 어려움이고 또 나의 한계에 있는 한계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치자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되신다는 거 저희 잊어버릴 때 자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내가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과정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그 과정 그것이 기도겠잖아요 그렇게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신 하나님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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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